짜장면 두 개랑요 짜장면?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걸로 먹을 수 있어? 이거? 어떡해 귀여워 파스타? 파스타 먹고 싶다고 내가 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짜장면 뭔지 모르니까 파스타 먹으란다 할 거니까 파스타 좀 블랙 파스타 코리안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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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보면 기절할 텐데 네 웨일즈 형제들도 엄청 잘 먹었고 그렇죠 그렇죠 후 후 후 후 후 다른 거인 줄 알았어 저거 먹었을 때 짜 아 진짜? 올해 와이프도 그래? 나이 날이 왔지 그래요 역시 좀 먹을 줄 알았다 우와 오 후 오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따라 사람 많아 맛있어 맛있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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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 짜장면의 매력이 있거든요. 중국집 짜장면이 조금 다른. 그쵸. 휴게소 짜장면만의 매력이. 조금더 단 것 같고 저 아예 안 먹는 사람들은 이게 모르죠 이게 뭐 이상한 색깔이라서 싫어할 수도 있는 음식이 검다는 거는 좀 이상하거든 그릇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꾸네요 이게 해외의 시국이 예약 ignored 그는 하얀화에 그걸 도색할 수 있다는 점이 뭔지 해 Game head to look at your clothes that never coming out 하애플 시국이 그리고 그는 하애플 시국을 버텨 하하 역시 의 부 skeleton 언제러주세요 enormous thats 이게 뭔가요? 이거 너무 좋았다. 이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좀 먹으면 좋았다. 굉장히 좋았어. 그럼, 한 한 번 더 먹겠습니다. 이거 내가 놓을 수 있게 됐다. 그럼 뭐 보니 일단? 네, 저는 이렇게 좋았다. 괜찮은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이 랩이 랩이 더 좋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 같이 잘 질러 . .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드라마에서 궁금할 것 같아 드라마에서 짜장면이 나오면 냄새가 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치 검은 음식이잖아요 어떤 맛인지 모르니까 저도 일본 친구들도 있는데 짜장면 제일 먹고 싶었대 한국에 오기 전에 그리고 실제로 제 일본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짜장면 그냥 맵지 않고 아 진짜 돈이 있어서 너무 좋다 오 저거 찐슬이 있을 것 같아 덩고 있어 완전 이거 뱅금놔이노 가히터와라 잘 어 맘 안 이루어야 아니 그 낙인 뉴 억글라까넣고 뱅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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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운을 갈아와 오 여운을 갈아와 나긴 마 응 아 짜자자자 음 와 맛있겠다 짜자자자 짜자자자 아 와 지금 시켜야죠 그렇죠 어우 땡긴다 갑자기 확 땡긴다 와 땡긴다 어머 엄마 그럼 엄마 엄마 안해izers 드라마에서 또 짜자자자자 emocised 그 소리까지 그 소리까지 해서 오 진짜 졸업 진짜 많이 봤구나 드라마를 너무 좋네 얼마나 궁금했고 얼마나 기대될까요 진짜 어깨 아까봐 알아요 아까봐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อะไรไม่รู้ กินรวงๆ ไม่ก็OK 어까봐 안에 네에 จะมีผักเยอะอยู่เหมือนกัน คุณคุณว่ามีเป็นแบบ พวกกัวหาเนี่ย ไม่ ไม่แข็มนะ รสมันเบา ๆ ไม่เผ็ดเลย 오 저거 땡기네 팍 땡기네 맛있어 맛있어 오 맛있겠다 오 침 넘어 고 Heaven 응 instructors unreasonable 비판 뜬으로 네 근데 전부 작업 아시아 부 postponed 吧 음 그런데 우리가 자장만 하면 중국 요리 그런데 사실 한국 요리 맞죠 중국UT 자 자박 샤 샤 다른 음식이에요 거기는 살짝 좀 달라요 그 중국식 된장이랑 볶아가지고 그럼 자가온 면에다가 맞습니다 짜장면 아 또 바로 검색 들어갑니다 그니까 짜장면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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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으응 เป็นร้านของผู้ประยบชาวจีน จากชาลตNG มังอื่นจีน prove 그니까 짜장면 phys l 닭 그떄หลีก็จะ adapt ให้มันเป็นแกาหลีมากขึ้น 으응 그니까 이 좀Ф드 tan 이렇게 요 collector 아, 단무지 있어야지 이때 해야kład 아직도 안남' wil 새장면 아, 단무지 없으면 진짜 화나. 배달 시켰는데 단무지 안 주면 진짜 좀.. 그거 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배달하시는 분이 오히려 굉장히 미안해. 바로 갖다 드린다고. 아직 드시지 말라고. 아, 있지 있지. 그럼, 그럼, 그럼. 고소한 부화. 음,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여기 단무지 딱 하나 얹어서. 이게 어, 맨? 와, 이건 그냥 단무지 딱 하나 얹어서.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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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illa 칭 저 지금 빨리 시키면 녹화 끝나기 전에 오죠 으하하하하하하 1 mm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ㅐ 돼 연기 오오오 오 진짜? 짜장은 강하다. 용롕하다. 탕수육. 아이들이 탕수육도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응?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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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치, 검정색 면을 처음 보니까. 검정색 음식은 먹지 않는 거라 그랬거든, 예전부터. 오, 표정이 진짜 안 좋네요. 아마도. 이야 ni 그 얘기는 그리온 그렇죠? 정말不好 짜장면. 싫다. As it has to say, if you eat these things, Every daddy eating this mmm 맛있게 먹으면 애들이 다 따라 먹더라고 저처럼 간고들도 이렇게 먹어요 저처럼 간고들도 이렇게 먹어요 네 근데 저처럼 간고들도 이렇게 먹어요 너 생각나요? 저처럼 간고들도 이렇게 먹어요 저처럼 간고들도 이렇게 먹어요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테이프아? 테이프아? 지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네 제 자동이 너무 많이 여겨요 항상 물어보셔야 해요 네 네 짜장면 먹을 게 너무 예뻐, 애들이. 그렇죠, 맛있지. 오, 점점 많이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빠로 되게 행복한 기분이에요. 새로운 맛있는 거 소개하면 되게 행복해요, 좋아하면. 소개해줬는데 애가 또 맛있다고 잘 먹으면. 그리고 다음 주에는 메뉴 이미 정리되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아껴서 먹어요, 아껴서. 아, 이뻐. 오빠가 먹으니... 여기 혹시요? 네. 진짜 넌? 넌 revolve. 이 둘이chte. 그리고 피아버가 없으니... 그 한 Rose. 응, 피아버가 없으니깐. 나는 손을 잡bins. 아, 피아버가 없으니깐. 이렇게 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요. ร이스는 날이 없으니깐. 지금 피아버가 없으니깐. 너무 심하지 않아요. We don't want that to go everywhere. 짜장면 먹을 때 너무 귀여워. 먹어야지. 쓴 먹지. 이 맛있는 걸 버릴 순 없거든. 저 짜장면은 손으로 먹어야 또. 너무 귀여워요. 와우. I'm ready. Now we're going to bite. His butt. 안전이지 뭐, 이서벨한테. Crunchy. It doesn't seem like chocolate, but just chocolate. Yeah, it kind of looks like it's the same color as chocolate, but it's not chocolate. Babe, this is a great thing for them to be eating. Right now. Now we're going to eat gungles. 아, 우리 2-3일도 맛있었나봐요. 어머머머도 돌리는 것 봐, 세상에. Er, ему must 사면 먹어야. 지금 엄마가god. 그리고 먹어야 돼서. 물건과 같이 먹어야 돼서. 물건과 같이 먹어야 돼서. 아 애 낳으면 무조건 짜장면 먹으러 가야겠다 가야겠다 밥 먹어야 돼 너 먹어야 돼 응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다 베스트 콤비네이션 무한 도돌이 편해요 계속 무한 도돌이 편해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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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체계적으로 다 이거 하나 먹고 젤리 하나 먹고 너무 나쁘지 않아 아유 이뻐 아유 이뻐 뭐지? 이거 뭐지? 뭐지? 네, 뭐지? 전이 확인한거지? 아, 네. 저는 이거 치이 를 안 입어. 내 손을 받은 뼈는 것 같다. 조금 더 깊이? 네. 네. 어떤 거리내줄? 아! 내 손을 받는 것 같다. 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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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스테인리스. 이룩 유아 progressive îne 로벗 뇌수의 뇌수. 안하고 뇌수. 어서 뇌수. 조금 더. 그 소스에 빠진거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뇌수. 컵.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는 거기에 대해? 너무 뇌수. 너무 뇌수. 이렇게만. 그냥 먹어요. 뇌수. 네? 아 그래. 포스트 플라트 아까워있어요. 엘로 틴 다파, 엘로 틴 다파, 엘로 틴 다파, 엘로 틴 다파. 엘로 틴 다파, 엘로 틴 다파. 아, 엘로 틴 다파? 아니, 근데 전통은 그 자식들은... 아, 그는 이제 다가가 다파. 내가 놓고 여기, 내가.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이거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짜장면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가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좋아하세요.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느끼는 곳이 있어요. 오~~~ 아이고, 이 못 참는다 이거 너무 고맙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그 파티에 일을 안 하셨습니다 저에스텔에 남긴 일을 안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스던 것입니다 지혜지혁명입니다 저에랑의 제작이 아마도 그가 아주 popular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다엠. 음. Are you all right? Maybe you go higher. I need higher roofs here. No, no, no. Stand up. Stand up. I heard you guys really like noodles, so this is good. It is nice. It's like a real comfort dish. It's really nice, the fried onion and pork taste. But I heard you guys really like noodles. It's very nice. Yeah, I'm eating regular bread. 어휴가 안 씻고 넘겼대요. 푸르면 바로 삼키다. Was this the bean one? I thought you had to eat that right? Was this bite? And then you guys meet in the middle of it. I chose a good warm toast. Oh, yeah? Oh, so who made it? Like a cold night. I chose because it's more like, I like to eat a lot and feel like, okay, today I can't go on my own. I made a lot of money. Do like one-shot bones. Maybe with one. Good. Just got a Houston. We got a problem. There we go. That's what I said. Oh. Hey, everything. I got every day. Uh huh. That I woke up feeling this way. In the end.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